삐치셨어요? 전부는 저녁에 띄신 것 같아요. 아유, 띠피돌이야. 아유, 띠피돌이야. 선생님 말고 다른 분은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. 주례를 선생님 만한 분이 또 있나요? 손님이 계셨네요. 저기 혹시 저 모르시겠어요? 전 처음 뵙는데요. 예, 그렇죠. 저도 말하는 순간 아니다 싶었습니다. 제가 아는 사람과 얼핏 좀 닮으신 것 같아서요. 죄송합니다. 아, 그래, 그래 맞아.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야. 얼굴들 납작해가지고 닮은 사람들이 많아. 우리 직전에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나보고 투 값을 잘 봤다고 돈도 안 받더라고. 왜요? 아, 그 안성기. 안성기 닮았다는 거야. 아유, 다시 말해보세요. 누구요? 아, 저기 그냥 안성기예요. 누구요? 아니 저, 저기 저 택시 기사가 그러는 거지.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야.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야, 안성기 아니야! 우리 명이야! 어머, 당신이 주례를요? 이거 못할 거 뭐 있어. 그냥 하면 되는 거지. 그냥 하면 되지가 아니죠, 장인어른. 남의 집 경사에 가서 실수하시면 어쩌시려고 그래요. 아, 실수 안 해. 걱정 마. 어떻게 걱정 안 합니까? 장인어른 그 말씀 길게 하시는 거요. 주례하실 때요, 절대 말 길게 하지 마세요. 아니, 내가 무슨 말을 길게 한다고 그래, 넌? 아니야, 아빠 조회할 때 보면 말을 길게 하세요. 그리고요, 평상시처럼 이게 막 그 식상한 얘기 같은 거 하시는 거요, 그거 하지 마세요. 아, 나 딴 건 몰라도 그 식상한 말은 절대로 하네. 아니, 아빠가 식상하는 데는 그런 면은 좀 있어. 결정적인 거는요, 장인어른. 그 저, 말씀 더듬으시는 거요. 그거 절대 안 됩니다, 그거. 그래, 그래, 그거는 맞아. 그것도 좀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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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랑.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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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랑. 아니지, 아빠는 무조건 반복이라니까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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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시, 시, 신랑. 홍, 홍성우. 아, 맞아, 맞아. 아, 참랑. 아, 참랑. 아, 야. 똑같이 한다, 똑같이. 아이고. 삐치셨어요? 장본이 저기는 삐친 거 같아요. 아유, 띠피돌이. 아유, 띠피돌이. 아유, 띠피돌이. 띠피박가야. 띠피박가. 띠피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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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다 쓴 거야? 아유, 싸인한 거야. 아유, 신랑. 어떤 거요? 아유, 야, 야, 야. 너 그 애들처럼 거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니, 장인은 이런 거 할 줄 아세요? 이거 얼마나 재밌는 건데요. 할아버지도 같이 해요. 아유, 할아버지 그거 유치해서 안 해. 야, 야, 야. 할아버지는 말을 더듬으시니까 이런 거 잘 못 해.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자, 응? 뭐? 아니, 너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더듬는다고 너 도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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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듬. 아, 할아버지 진짜 조금 더듬으신다. 아유, 애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듬는다고 더듬. 너 말끄만 더 더듬. 너 그렇게 다 그러는 거야? 아, 많이 더듬으신다. 아. 장아, 뭐라고? 신경 쓰지 마. 너 우리끼리 하자, 응? 야, 야, 그럼 저 알았어. 내가 저 더듬는 한 번 해 보자, 나도. 아니, 장인은 하실 수 있겠어요? 알 수 있지, 그럼 못하니 너도 하는데. 그럼 할아버지 닭발바닥 하세요. 걸리면 엉덩이로 이름 쓰는 거예요. 알았어, 알았어. 자, 그럼 시작하자. 자, 장인은 닭발바닥이세요. 자, 시작. 양말바닥, 닭발바닥. 양말바닥, 닭밥, 닭발바닥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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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이고, 내 방법을 몰라서 그래. 다시 한 번 해. 아,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벌칙을 받으셔가지고요. 일어나서 저 엉덩이로 이름을 쓰세요. 네, 쓰세요. 할아버지 약속은 지켜야죠. 아, 예, 예. 그럼 나중에 난, 난, 난. 아, 할아버지 약속. 아, 예. 아, 예. 벌칙은 벌칙이에요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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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.